현재 북위 18도 부근 해역에 자리한 16호 태풍 민들레는 거의 제자리에서 태풍의 몸집을 불려가며 매우 강력한 태풍이 되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피어 심프슨 허리케인 강도 구분에서도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에 속할 만큼 매우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일본 중북부 해역을 지나는 9월 30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도 최대 풍속 초속 45에서 50m의 강풍을 동반하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를 비롯한 간또 지방에는 태풍의 직접 피해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한국은 16호 태풍 민들레의 영향권에는 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일본 나고야 주부 센트리아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1590km 떨어진 인근 지점에서 시속 약 7-8km 4노트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호 태풍 민들레가 다소 약화되었다고는 해도 상당한 위력인 건 여전하고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태풍의 눈이 여전히 뚜렷한 상태에 북쪽의 해양 열 용량이 높은 구역이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상태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예상보다 태풍 민들레의 진로가 미묘하게 동쪽으로 밀려가고 있는데요. 이는 태풍 서쪽의 아열대 고기압이 태풍을 밀어내는 것과 동쪽의 91호 열대 요란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엊그제 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91호 열대 요란은 태풍 민들레 동쪽 약 1640km 거리에 있는 발생 초기의 열대 요란으로 태풍 발달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오히려 아열대 저기압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저기압으로 보입니다. 다만 16호 태풍 민들레가 정체에 있는 사이 91호 열대 요란의 순환장이 미약하게나마 민들레 쪽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향으로 일본 도쿄의 경우 당초에는 태풍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예상 진로는 그 영향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라면 16호 태풍 민들레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91호 열대 요란의 경우 한국기상청의 일기도에서는 열대 저기압 TD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101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28키로 15노트에 불과하지만 주변부 풍속이 시속 55키로 30노트에 달하는 하층 Z가 형성되고 전체적인 구름 형상도 북동 남서 방향으로 늘어지는 형상이 보이고 일부 고도 영역에서는 한랭핵이 중심부에 접근해 있는 등 아열대 저기압의 특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1호 열대 요란에 대한 변수는 열대 요란 북쪽의 또 다른 저기압인데 저기압과 열대 요란의 상호작용이 있게 될 경우 그 이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북동진하면서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북쪽의 자리잡은 찬 공기와 상호작용을 하여서 그냥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